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죽어서 저승에 간 두 사람이 각각 지옥과 극락으로 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살아있을 때의 잘못을 뉘에 치며 사죄를 하고 죽은 사람, 그리고 신도들의 돈으로 저를 많이 지은 사람, 어떤 사람이 극락으로 갔을까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에서 전하는 교훈을 생각해보며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울고 가는 저승길과 웃고 가는 저승길 옛날 호랑이가 담배를 뻐근뻐근 피우던 시절 어느 산골에 이서방이라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농부라고는 하지만 아내가 농가 밭에 나가서 주로 일을 하고 이서방은 술이나 먹고 노름하고 싸움이나 하면서 그저 건달처럼 지냈습니다. 부인을 고생시키는 것도 못한데 가끔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친구들을 때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술이라면 정신없이 마셔댔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이서방을 싫어했어요. 아예 만나려고도 안 하고 어쩌다가 길에서 부딪히면 얼른 피해가기가 일수였습니다. 이런 세월을 몇십 년이나 보냈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50이 넘어 기운이 떨어지자 그 억센 이서방도 이제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밖에 나가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여기저기서 손가락질을 하며 흉을 보는데 무슨 재미가 있어서 밖에 나가겠습니까? 우선 기운이 없어서 전처럼 휘젓고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처럼 속을 속여서 아내는 나이보다 많이 늙었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니 후회만 되었습니다. 아, 나는 그 좋은 시절을 헛되게 보냈구나. 나는 누구에게 착한 일 하나 한 것이 없으니 앞으로 어찌 살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부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되어 이전의 나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에게 진 빚을 갚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진작 마음을 고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이서방이 달라진 것을 모르고 여전히 이서방을 미워하고 피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서방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지난 날 행패를 부린 것이 잘못되었다고 빌러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수작을 꾸미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상하게 보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이서방을 보고 하나 둘 마음을 돌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서방이 대충 잘못한 일을 씻어 갈 때 하루는 덜컥 병이 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살아야 좋은 일을 할 것인데 나는 죄다 꿈도 못하고 이렇게 죽는구나. 참으로 가련한 것이 자기였습니다. 부모님에게 생명을 얻어 태어나서 고작 남에게 해만 끼치다가 이제 마음을 고치려니까 그만 목숨이 다하게 되었으니 흐르는 이 눈물이었습니다. 여러 동네 어른들 나는 죄만 짓고 갑니다. 저승에 가서라도 잘못을 씻겠습니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러더니 울고 있는 아내리 보고 말했습니다. 임자 그동안 못난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좀 더 살아서 임자에게 호강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이제 호강은커녕 혼자 남겨두고 가는구려 미안하오. 그리고 이서방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서방은 어찌 되었을까요? 이서방은 저승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저승은 저 멀리 성 안에 있고 거기를 가려면 이승과 같은 큰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동행을 만나기도 합니다. 누구나 처음 가는 저승길이지만 길이 곧게 뻗어 있으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서방은 그저 울면서 갔습니다. 나 같은 놈은 지옥에 가도 싸지 나는 내 잘못을 알고 내 갈 곳을 아니까 두려울 곳도 없어 그러나 할 일을 다 못하고 떠나니 눈물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훌쩍거리고 가는데 도중에 휘파람을 불면서 저승길을 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부럽기 짝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죽어서 저승에 가는데도 저렇게 즐겁게 가는데 나는 무엇이란 말인가 한번 물어보자 이어보시오 저승길이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데 이리 쭉 가면 됩니까 흐흐 누가 저승을 여러 번 간답디까 다 처음 가지요 같이 갑시다 댁은 무엇이 즐거워서 휘파람까지 불면서 저승을 가십니까 나는 극락에 가지 지옥에는 안 갈 것입니다 아니 염라대왕님의 심판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미리 압니까 나는 평생에 저를 백채나 지었습니다 절이 백채면 신도가 얼마입니까 부처님을 얼마나 많이 모셨겠습니까 저를 부지런히 지었으니 염라대왕인들 나를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마냥 즐겁소이다 아이고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나는 죄만 지었으니 그저 눈물만 없습니다 이서방은 저를 백채 지은 사람의 뒤를 풀이 죽어서 따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울며 가고 한 사람은 웃으며 가니 참 이상한 저승길이 되었습니다 어디만큼 가다가 갈림길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우락부락하게 생긴 저승 차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 섞어라 너희들의 이름과 나이와 사는 동네를 대어라 그래서 두 사람은 묻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다음은 살아서 너희들이 한 일을 낱낱이 보고하여라 그래서 이번에도 두 사람은 착실하게 보고하였습니다 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하나도 다름이 없구나 여기는 지옥과 극락으로 갈라지는 곳이다 저를 백채나 지은 친구는 이쪽 넓은 길로 가거라 그리고 훌쩍거리고 여기에 온 이서방은 저쪽 좁은 길로 가거라 이렇게 분류하여 명령하였습니다 이서방은 저를 백채나 지은 사람이 부러워 죽을 지경입니다 이미 지옥에 갈 것을 각오했지만 정작 좁은 길로 가라고 할 때에는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이서방은 힘없이 좁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다 보니 이상하게도 좁은 길이 차차 넓어졌습니다 안전한 길인 것 같았어요 길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이왕 지옥에 가는 사람이니까 마지막으로 좋은 길이나 가라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한참 가니까 좋은 집이 나왔습니다 운직이가 달려 나오면서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운을 내시오 기운을 하고 말했습니다 지옥에 온 사람을 환영하다니 이상한 일이었어요 이서방 여기는 극락이오 당신은 이렇게 좋은 곳에 왔는데 왜 기운이 없소? 농담하지 마시오 당신은 저승에 살면서 극락과 지옥도 구분하지 못한단 말이오 지옥으로 보내려면 어서 보내지 무슨 농담을 그리 하시오 어허 이 사람아 정작 물정을 모르는 사람은 당신이오 여기는 틀림없이 극락이오 이서방은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아까 나랑 헤어진 저를 백채나 지은 사람은 어디 갔소? 아 그 저를 백채나 지은 사람을 한번 만나 보시려오 나를 따라오시오 이서방은 문지기를 따라갔습니다 오던 길로 다시 가니 다시 넓은 길로 꺾였습니다 한참 가다보니 자꾸 좁아지는 것이었어요 산길이 나왔습니다 그 길이 끝난 곳은 절벽이었어요 절벽에는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놀랍게도 그 소나무에 저를 백채나 지은 사람이 매달려 있었어요 이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이서방은 문지기에게 물었습니다 저 절벽 아래를 보시오 떨어지면 뱀들이 잡아먹으려고 득실거리지오 바람이 세게 불면 이 소나무는 흔들거리다가 머자나 뿌리채 뽑힐 것이오 목이 마르면 절벽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을 혓바닥으로 활사 먹어야 하니까 이것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자세한 이유는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극락으로 가는 길에 말해주겠소 저를 백채나 지은 사람은 철양약에도 나무에 매달려서 울고 있었습니다 극락에 갈 줄 알았다가 지옥에 갔으니 얼마나 놀랍고 슬픈 일입니까 문지기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를 백채나 지은 사람은 자기 돈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새치 혓바닥을 그럴싸하게 놀려서 신도들의 돈을 우려내어 지은 것인데다 그 거둔 돈의 일부는 자기 살림에 보태섰으니 이것이 큰 죄가 되는 것이고 평생에 자기가 잘한 줄만 알고 한 번도 반성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으며 자기 재주만 믿고 노력한 일이 없는데 염라대왕이 엄연히 계시는데 건방지게 저승의 법에 대해 제멋대로 해석을 하고 휘파람을 부는 교만을 부렸으니 이것 또한 죄가 되어 지옥에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놈은 어찌 극락에 갑니까 당신은 물론 과거의 죄를 지었으나 후에 니우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사과를 할 만한 곳은 다 하였으며 지금까지 눈물을 흘려 죄다금을 계속 하였으니 지난 죄는 다 없어진 것이오 그리고 당신이 술 먹고 싸움하고 노름한 것은 그럴싸한 말로 남을 속이고 부처님을 팔아서 자기 욕심을 챙기는 것에 비하면 큰 죄가 아니오 저 사람은 부처님을 위해 저를 백채나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밥 먹고 살며 남에게 자랑하려고 지은 것이오 그런 절은 저 사람이 아니라도 정직한 사람이 자기 돈으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소 이서방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세상에 다시 알려줄 수 없는 것이 한스러웠습니다 이서방은 어서 저기 꽃방석이나 금방석에 가서 앉으시오 세상에는 다 알려지는 수가 있소 문지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서방은 극락에서 살고 저를 백채나 지은 사람은 지옥에서 산다고 합니다 절 두 번 하고 원님 된 사람 절은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산 사람에게는 절을 한 번 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절을 두 번 하는 법입니다 조선 왕조말 고종 임금의 아버지인 저 유명한 흥선대원군 집에는 벼슬을 얻으려고 여러 사람이 들락날락 하였습니다 시골에서 글은 많이 읽었지만 뜻대로 벼슬을 하지 못한 한 선비가 대원군을 찾아와서 크게 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그걸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눈에 띄도록 다시 큰절을 하였어요 이때 대원군이 벼랑간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당장 잡아 족쳐라 그러자 시골선비는 두말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놈이 나를 죽은 사람 지급하여 저를 두 번 하고서 그냥 나간단 말이냐 당장 잡아들여라 그러자 시골선비는 티연히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호호 대강께서는 성질도 급하십니다 그려 저도 성질이 급하지요 대강께서 매우 바쁘신 듯하여 만난 인사와 떠나는 인사를 함께한 것인데 죽은 사람으로 알고 저를 두 번 하였다고 한 것은 잘못 아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원군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도 침착하게 임기응변을 한 시골선비를 불러들여 말했습니다 너는 놀라운 배짱을 갖고 있구나 모름지기 남자란 죽을 자리에서도 배짱을 갖고 임기응변할 재주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시골선비에게 골원님 자리를 하나 내려주었습니다 손으로 문답하여 사위 고르기 옛날 우리나라 조선왕조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에 황해도에 배시성을 가진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장기를 얼마나 잘 두었던지 적수가 없어서 외로움을 맛보아야만 하는 배영감은 항상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접하면서 그 장기 상대자가 젊은이라면 사위감이 될 만한가를 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배영감은 원님 밑에서 사물을 보는 이방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장기 하나는 제일이라고 항상 자랑했습니다 이 배 이방에게 장기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또 있었으니 그것은 천하의 둘도 없는 아름다운 딸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 장기는 아무래도 둘째 밖에 못 갈 것이오 라고 한다면 배 이방은 서러워하거나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딸은 아무래도 둘째 밖에 못 갈 것이오 라고 한다면 밤을 새워 통곡하거나 그렇게 말한 사람을 임금 앞에까지 내세워서 증거를 대라고 할 만큼 딸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베이비방은 사위감의 조건으로 첫째 자기와 장기를 두어 이길 것 둘째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손짓으로 질문을 하면 눈치를 보고 손짓으로 대답을 하는 벙어리 손문답을 하여 이길 것이었습니다 손문답은 대단히 어려워서 장기를 잘 두는 고수라도 번번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한 번은 총각 하나가 찾아와서 도전을 했습니다 배영감님 장기를 잘 두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암 내가 장기를 잘 두지 자네가 소문만 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직접 나의 장기 솜씨를 맛볼 것이네 이렇게 총각을 처음부터 겁주었습니다 주눅이 들게 하여 총각이 원래의 솜씨마저 발휘할 수 없도록 작전을 쓴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올린 말씀입니다 옛부터 길고 짧은 것은 대어보아야 안다고 하였으니 영감님의 자신감도 머지않아 형편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응수를 하였습니다 베이방은 속으로 이놈 봐라 말로는 끄떡하지 않는구나 잘못하면 딸을 빼앗기겠는걸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내가 손문답을 한다는 것을 들었겠지 장기보다 먼저 이 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네 어떤가 이기면 내 딸을 줌세 하하 제가 이기면 영감님이 주신다고 하지 않아도 제가 따님을 체갈 것입니다 만천하가 다하는 약속이니까 그때 딸을 주신다느니 이 사람아 자네가 이길지 못 이길지 어떻게 알고 먼저 선수를 쳐서 내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가 저는 따님에게 장가를 들고 싶어서 오랫동안 산에 들어가 장기 공부를 하고 영감님의 다시 손문답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니 구태여 시험해 보실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따님을 저에게 시집 보내시지요 하하 잠으로 배짱이 두둑하구나 나와 대결을 하지 않고 딸만 달라는 자는 처음 보았다 여러 소리 말고 내 손문답이나 풀어보아라 이래하여 장기보다 먼저 손문답이 시작되었습니다 베이방이 한 손으로 자기 수염을 쓰다듬으며 다른 손으로는 엄지손가락을 쳐들어 보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수염은 남자에게만 나니까 남자를 나타내고 엄지손가락을 내세운 것은 제일이라는 것이니까 합하면 남자가 제일이지 하는 뜻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큰 소리를 친 노총각은 장기는 잘 두지만 영감이 어떤 손짓을 할지 알 수가 없었고 산에 가서 연구했다는 것도 영감을 겁주려고 한 말이었으므로 속으로는 자못 떨렸습니다 그런데 영감이 엄지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저것이 무슨 뜻일까 어라 알겠다 그래서 노총각은 답을 하였습니다 한 손에 새끼손가락을 앞으로 내밀고 다른 새끼손가락으로 자기의 볼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이것을 본 베이방은 깜짝 놀랐어요 새끼손가락은 작고 예쁘니까 여자로 보고 얼굴을 문지르다가 툭툭 친 것은 여자가 연지곤지를 바르며 화장을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예쁘게 화장을 한다 남자의 여자 엄지의 새끼손가락 내세우니까 두드린 것이 바로 짝이 된 것입니다 베이방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놈이 산에 가서 사람 마음을 깨뚫는 도수를 배운 모양인데 이번에는 어려운 것을 내야지 하고 두 번째 질문을 하였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손가락 다섯을 쫙 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가락 다섯을 내민 것은 삼강 오륜에서 오륜을 아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노총각은 화가 난 얼굴로 베이방을 노려보더니 자기도 손가락을 펴 셋을 꼽았습니다 손가락 셋을 꼽으면 일곱도 되고 셋도 되는데 베이방은 이것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삼강과 오륜은 짝이 되는 말이니까 어찌 오륜만 알겠느냐 그보다 먼저 있는 삼강을 내가 모르소냐 사람을 너무 야뽀아서 화가 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과연 큰소리 칠 만한 청년이었습니다 베이방은 기가 절반이나 꺾였습니다 저렇게 재치있고 용감한 총각이라면 딸을 주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삼시세판을 하기로 했지요 마지막 시험은 무엇일까요? 이제 딸을 줄 마음이 생겨서 결혼이란 두 사람이 서로 합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두 손바닥을 쳐서 마주 붙잡았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만 총각은 빙글에 웃더니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어린애가 잼잼하듯이 손을 여러 번 쥐었다가 폈다가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베이방은 도리어 항복을 하였습니다 혼인이란 혼인이란 백가지 이천가지 복의 근원이라고 손을 펴 쥐락펴락 하는구나 그렇지 혼사야말로 행복이 저 손가락 수만큼 많이 생기는 경사지 암 그렇고 말고 이리하여 베이방은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찍이 자네같이 영리한 청년을 본 적이 없네 남녀의 하는 일이며 삼강오륜이며 결혼의 행복을 거뜬히 대답하다니 자네는 천재야 내 딸을 지워도 아깝지 않아 자네가 겉보기에는 둔하게 생겼는데 머리를 굴리는 것은 기가 막히네 그려 베이방이 처음에 하는 말을 총각은 무슨 말인지 알아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겉으로는 바보 같다는 말을 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용감님은 무슨 영문도 모를 소리만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못생겼다면 따님을 주지 않으면 될 것인데 괜히 딸도 주지 않으시면서 남의 혼사길을 막으려고 둔하느니 못생겼다느니 하십니까 어허 이 사람아 자네는 접한 시업인 벙어리 손문답을 다 해결하였어 이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딸을 데려갈 자격이 반은 생겼어 축하하네 축하해 그러면서 두 번째 시험인 장기 두기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딸을 줄 마음이 있다고 하자 총각은 기분이 좋았어요 신이 나서 아는 수를 다 통틀어서 베이방과 장기를 두었습니다 본시 총각이 장기를 잘 둔 데다가 이번에는 베이방이 총각의 사위 삼으려고 자기 실력을 약간 감추어서 억지로 저주었습니다 그래서 총각은 장기마저 이겼습니다 약속대로 천하 제일가는 베이방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특히 손문답과 장기 두기를 하여 딸을 노렸던 총각들은 배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첫날 밤에 예쁘기로 천하 제일가는 신부가 총각에게 물었습니다 남군께서는 어떻게 하여 우리 아버지가 낸 시험 문제를 다 푸셨습니까 하하 그것이 뭐가 어렵소 장인어른은 장기만 생각할 것이니 나도 장기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답을 말한 것이오 그러자 신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낸 손문답이 장기에 관한 것이라고요 그럼 장기 고수가 장기밖에 더 알겠소 신부는 더욱 놀라더니 신랑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에 엄지손가락을 내민 것은 남자가 제일이다는 뜻이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려니까 아버지의 손질문은 전부 혼인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낸군은 장기만으로 생각했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엄지손가락을 내미실 때 남군이 새끼손가락을 내민 것은 무슨 답이었습니까 아하 그것이 그렇게 되었던가 장인어른이 내 장기실력은 엄지다 최고다 너는 조심해라 하고 뽐내시는 줄 알고 영감님 제가 보기에는 새끼손가락 실력 같은데 그러다가 진짜 새끼손가락 장기가 되면 부끄럽지 않소 라고 한 것이지 신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여자가 화장하는 흉내를 낸 줄 알고 잘 맞췄다고 속으로 칭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아버지가 다섯 손가락을 내민 것은 오륜을 아는 아이였는데 낸군은 세 손가락을 내밀며 화난 표정을 짓고 오륜이 뭐냐 삼강을 먼저 안다 그런 것도 모르는 천치인 줄 아느냐 그렇게 해석하셨지요 아하 그것이 그렇게 되었던가 나는 장인어른이 장기를 잘 두신다기에 나는 장기수를 볼 때 다섯 수를 내다본다 그러는 줄 알고 다섯 수가 뭐 자랑이요 나는 일곱 수 앞을 내다보는 고수요 그래서 손가락 일곱을 보인 것이지 신부는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삼강오른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손뼉을 치신 것은 이제 자네에게 내 딸을 줄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두 손이 맞부딪히듯 혼인을 해서 잘 살아라 하는 뜻이었는데 낸군이 주먹을 폈다가 오므렸다가 한 것은 어찌 된 것입니까 손가락을 내보인 것만큼 수없이 많은 복을 받고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었던가요 아하 그것이 그렇게 되었던가 나는 영감님이 이만큼 시험하여 네가 마음에 들었으니 이제 그만하고 우리 두 사람이 장기나 한 번 신나게 두어볼까 하는 줄 알고 그것 좋지요 나는 당신을 주물럭주물럭 가지고 놀 것이요 내 손 안에 넣고 이기려면 이기고 지려면 지는 재주를 피워볼 생각이요 그래서 주먹을 폈다가 오므렸다가 한 것이요 이 말을 들은 신부는 더욱 크게 놀라서 그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신랑의 말을 들어보니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풀리기는 하였습니다만 자기 아버지가 생각한 것과는 얼토당토하는 답이었습니다 신랑은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장인이 낸 문제를 풀어서 이처럼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여 첫낮밤을 지내게 되었으니 이 이상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신랑은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신랑이 엉터리 대답을 했다고 장인에게 가서 이를 작정이요 그러자 신부가 고개를 다소고 실속인 채로 대답했습니다 남군이 장기 하나에 정신을 쏟은 그 정성으로 저희 아버님을 잘 모신다면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신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야 아버지에게 틀린 답이라고 일러서 좋을 것이 저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영리하고 의지가 굳은 신랑을 이처럼 맞이하였는데요 신랑은 신부의 손을 잡으면서 고맙소 내가 이 집 사인 호릇을 잘할 것이오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대 부부는 손문답에 대하여 영원히 비밀에 붙이기로 하고 금실 좋게 살면서 가끔 장인과 사이가 장기를 두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사랑한 호랑이 처녀 신라시대 띠의 이야기입니다 신라시대에는 탑돌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매년 2월이 되면 어드렛날부터 보름까지 흑륜사라는 절에 있는 탑을 빙빙 돌며 소원을 빈 것입니다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원성왕 때 김현이라는 충각이 있었습니다 김현은 밤이 이슥하도록 쉬지 않고 홀로 탑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어떤 처녀 하나가 연불을 하며 김현의 뒤를 따라 돌고 있었습니다 그 처녀는 너무나 예뻤어요 마침내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탑돌이를 마치자 김현과 처녀는 숲속으로 들어가 별을 보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김현은 처녀에게 결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날이 밝자 처녀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김현이 처녀를 따라 나섰어요 처녀는 따라오지 말라고 했지만 김현은 우기며 따라갔습니다 처녀는 서산 기숙에 이르러 한 초가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엔 한 노파가 있다가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함께 온 사람은 누구냐 처녀가 사실대로 털어놓자 노파가 말했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며 들어오더니 사람의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집 안에서 비린내가 나는데 이건 사람 냄새야. 마침 배도 고픈데 잘 됐다. 잡아먹자. 노파와 처녀가 함께 꾸짖었습니다. 니놈들 코가 어떻게 된 모양이구나. 무슨 미친 소리냐.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희들은 그동안 엄청난 죄를 지었다. 죄 없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헤쳤으니 마땅히 죄값을 받아야 한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를 죽여서 그 악을 벌하리라. 호랑이들은 이 소리를 듣자 모두 걱정이 되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처녀가 말했어요. 오빠들은 멀리 도망가세요. 만약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제가 대신 그 벌을 받겠어요. 이 말을 듣고 세 호랑이는 모두 기뻐하며 머리를 숙이고 꼬리를 치다가 도망쳐버렸습니다. 처녀는 김현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처음에 저는 도련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오시지 말라고 말렸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드러나버렸으니 진심을 털어놓겠어요. 이제 하늘이 제 오빠들의 죄악을 벌하려고 하시니 저희 가족에게 미칠 재앙을 제가 대신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왕 죽을 몸이라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도련님의 칼 아래 죽어 그 은덕을 갚고 싶습니다. 제가 내일 성 안에 들어가 마구 사람을 해치면 아무도 제게 손댈 수 없을 것입니다. 인근께서 많은 상금과 높은 벼슬을 걸고 사람을 모아 저를 잡도록 할 것입니다. 도련님은 내일 성 북쪽 숲속으로 오세요. 거기서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처녀의 말을 들은 김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것은 인간 도리에 떳떳한 일이지만 동물과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일이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 이 또한 진실로 하늘이 주신 큰 행운입니다. 그러니 어찌 차마 베필의 죽음을 팔아 한 세상의 벼슬을 바란단 말이오. 처녀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일찍 죽는 것은 하늘의 명령이며 제 소원입니다. 아울러 그것은 도련님의 경사여 저희 가족의 복이며 나라 사람들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번 죽음으로써 이렇게 다섯 가지 유익한 일이 생기는데 어찌 이것을 피한단 말입니까? 다만 저를 위해서 저를 세우고 불경을 강독하여 제가 극락에 갈 수 있도록 도하만 주신다면 더 없는 은혜로 생각하겠습니다. 김현과 처녀는 서로 울면서 작별했습니다. 다음날 성한에는 성한에는 사나운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사람들을 마구 해치고 다녔습니다. 아무도 호랑이를 당해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원성왕이 이 소식을 듣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는 많은 상금과 높은 벼슬을 주겠노라 김현이 대걸에 나아가 아래였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왕은 벼슬부터 먼저 내려 김현을 격려했습니다. 김현이 숲속으로 들어가자 호랑이는 처녀로 변해 반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어젯밤 우리가 나누었던 사랑을 결코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 발톱에 다친 사람들은 흑윤사에 간장을 바르고 나팔 소리를 들려주면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말을 마친 처녀는 김현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찔렀습니다. 처녀는 커다란 호랑이로 변해 죽었습니다. 김현은 죽은 호랑이를 가슴에 안고 물끄러미 쳐다보며 한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숲에서 나와 외쳤습니다. 호랑이를 잡았다! 김현이 호랑이 처녀가 일러준 대로 그날 호랑이에게 물린 사람들을 치료했더니 그 상처가 모두 나왔습니다. 벼슬을 하게 된 김현은 호랑이 처녀의 소원대로 서청가에 절을 짓고 이름을 호원사라 붙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불경을 낭송하여 호랑이의 명복을 빌며 호랑이 사랑에 보답했답니다. 반말 두 번 하면 사람이 상대편을 대할 때 공손하게 대하면 다들 좋아합니다. 그러나 버릇 없이 반말을 하면 누구나 화를 내지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나이가 자기보다 위인 사람에게 반말을 하였습니다. 어이, 자네 밥 먹었어? 그러자 나이 든 사람이 화를 냈습니다. 이 자식이 나에게 반말을 해? 반토막짜리 쌀아기 쌀만 먹었냐? 왜 반말이냐? 나이 어린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이 잘 타이르면 뉘우치고 잘못을 고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뜸 화부터 내자 아랫사람도 화가 나서 거칠게 대꾸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 두 사람이 반말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 반말이라서 화를 내시는군. 그렇다면 반말을 한 번 더 하구려. 그러면 반에 반을 더하니까 온 말이 될 걸세. 온 말을 한다면 누가 화를 내겠어? 이 말을 들은 두 사람은 싸움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은 반말을 두 번씩이나 할 수 없었고 나이 든 사람도 온 말을 듣겠다고 고집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과를 하고 옆에서 잘못을 깨우쳐준 할아버지에게도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답니다. 호랑이가 된 효자 옛날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에 황치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시골에서 산 것이 아니고 젊어서는 서울에서 높은 벼슬인 정승을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벼슬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와서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학문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낮에는 강태공처럼 낚시질을 하고 밤에는 책을 읽고 마음 편하게 살면서 모든 살림은 부인에게 맡겼습니다. 이웃의 효성이 지극하다고 소문이 난 사람인데 그만 그 효도 소리가 무색하게도 어머니가 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인지 좋다는 약은 모두 구해서 서보아도 효음이 없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던 재산도 다 날렸습니다. 어머니 병은 병대로 못 고치고 식구는 식구대로 살 길이 없이 딱하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었어요. 하루는 마지막으로 있는 재산을 털어서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서 어머니 병이 나을 약을 물어보았더니 의원은 입을 다물고 한참 있다가 방법이 꼭 하나 있지만 그것은 위험하여서 권할 수가 없구려 하고 대답했습니다. 방법이 있다는데야 아무리 어려운들 실천을 하지 않겠습니까? 황정승은 가르쳐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것은 누렁이 천마리를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의 간을 먹으면 반드시 나을 것이지만 실로 힘든 일입니다. 제가 공연히 말씀드렸나 봅니다. 황정승은 사실 누렁이를 천마리나 구하는 것이 어려운 줄 알지만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보겠다고 말하고 의원의 집을 떠났습니다. 의원의 말을 듣고 보니 자기 생각에도 누렁이의 간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집안은 이제 먹고 살아갈 형편도 안 됩니다. 개가 한 마리도 아니고 열 마리도 아니고 무려 천마리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황정승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아내 모르게 누렁이를 구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소문이 나면 개주인들이 의심을 할 것이므로 아내와 상의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황정승이 마음만 먹으면 개를 구할 수 있는 비법이 있기는 하였습니다. 아 내가 알고 있는 비법을 사용해야 한단 말인가? 황정승은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거듭하다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방법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아내도 모르는 것입니다. 혼자만 아는 비밀입니다. 황정승은 인격자이며 큰 벼슬을 살았고 학문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 고대에 만들어진 깊은 철학이 들어있는 책인 주역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주역을 암송하면 둔갑을 할 수도 있고 축지법을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정승은 황정승은 호랑이로 등갑할 수도 있고 하룻밤에 천리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주역을 주문 삼아서 외면됩니다. 황정승은 드디어 호랑이가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도저히 누렁이 천마리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튿날 아침에 개가 한 마리 황정승 집 마당에 죽어 있었습니다. 주역을 외어 호랑이가 되어서 남의 집 누렁이를 잡아다가 마당에 던져주고 다시 주역을 외워서 사람으로 변한 황정승의 소행이었지만 그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 누렁이가 마당에 있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호랑이가 물어다 놓은 모양이다. 황정승은 이렇게 말하며 누렁이 간을 꺼내어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약간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달 내내 아침이면 개가 마당에 있었어요. 1년 내내 개가 마당에 있었습니다. 2년 내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누렁이 간을 먹고 거의 다 낳았습니다. 머지않아 천마리가 다 차는데 그때까지만 별탈이 없으면 어머니는 완쾌할 것이고 조마조마하게 살아온 황정승도 마음을 놓게 될 것입니다. 근천마리나 누렁이를 잡아들이다 보니 윤마을을 벗어나서 전국을 다 다녀야만 되었기에 황시성을 가진 호랑이가 팔도강산을 누비고 다닌다고 해서 황팔도라고 할 것이지만 아무도 모르기에 이런 말은 황정승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불러본 것에 불과합니다. 황팔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근천마리를 잡도록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황팔도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어머니 병을 구하겠다는 한 마음으로 그렇게 호랑이 변신을 3년 가까이 한 것입니다. 황팔도의 얼굴도 말이 않을 정도로 수축해졌어요. 이제 999마리를 잡아오고 마지막 천마리째 단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황팔도 안에는 이상스러웠습니다. 낚시질이나 하고 책을 보던 남편이 밤이면 외출을 합니다. 그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1년, 2년 하룻밤도 빠짐없이 밤에 외출을 하고는 새벽에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이 돌아옵니다. 남편과 얼굴을 맞대고 오순도순 정다운 말 한마디도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날이 새면 그때부터 황정승은 잠을 잡니다. 이상한 마음은 더 이상한 마음을 낳고 드디어 아내는 남편을 의심했습니다. 피씨 저 양반에게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반드시 속사정을 알아보리라. 아내는 이렇게 마음을 먹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자기들을 캐려는 줄도 모르고 낮잠을 자고 난 황팔도는 밤이 되자 밖에 나가서 돌담 속에 숨겨두었던 주역을 꺼내서 수리수리 마수리식으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아내가 나무 뒤에 숨어서 보니까 남편이 아래에서 위로 차차 모습이 변하더니 커다란 호랑이로 등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크게 놀랐어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호랑이라니 그러면 지금까지 마당에 아침이면 떨어져 있던 누령이는 저 남편 호랑이가 물어온 것이구나. 개도둑 호랑이 세상에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3년이나 비밀을 지킨 무정할 사람 어떻게 할까? 아내는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가 다시는 호랑이가 되지 않도록 주역을 불태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는 주역이 호랑이로 만드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호랑이가 사람으로 다시 되돌아올 때도 주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는 다시 호랑이가 되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돌담 속에서 주역을 꺼내 불태웠습니다. 주역은 재만 남고 아내는 남편이 새벽에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날이 셀 무렵에 쿵 소리가 나면서 개가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999마리에서 한 마리를 보탠 마지막 천마리가 든 것입니다. 황팔도는 숨을 헐떡이면서 주역을 감추어둔 돌담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주역이 없었습니다. 책이 없으면 주문을 외울 수 없어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책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외워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날이 희부역해 밝아옵니다. 안타깝게도 주역은 어디 가고 없습니다. 다 이루었는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그러다가 재를 보았습니다. 타다가 남은 종이 조각을 보았지요. 아내의 손수건도 보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사람이 될 수 없구나. 아내는 왜 마지막 하룻밤을 못 참았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아 나를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다오. 나는 어쩌란 말이냐.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리는 목에 잠겨 나오지 않고 다만 으르렁 으르렁 소리만 나왔습니다. 황팔도가 들어보아도 이제는 사람 소리가 아닙니다. 영원히 호랑이가 되는 순간입니다. 아니 이미 호랑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 이것이 무슨 운명인가 마지막 한 마리를 어머니에게 못 드리다니 그러면 그동안 노력한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나는 이제 호랑이로 끝나는구나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와 어머니를 보고 산에 데려가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알고는 기절해버렸어요. 겨우 병이 나아가던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서 영영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깨어난 아내는 시어머니의 죽음을 보고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팔도 호랑이는 구슬피 울고 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난데없이 나타난 호랑이를 보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놀라서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황팔도도 아는 동네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배도 고프고 동네 사람이 황팔도 집안을 해친 호랑이를 잡으려고 유명한 포슬을 데려오고 함정을 파서 황팔도 황팔도 죽이려 하자 그만 화가 나서 성질이 거칠어진 나머지 사람을 해치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짐승으로 살다가 다시 고향이 그리워 돌아와 어머니 산소에 엎드려 있는 것을 기다리던 포수들이 불을 놓아서 죽였습니다. 죽어가면서 호랑이는 차차 사람으로 변하더니 마지막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놀랍게도 자기들이 잘 아는 유명한 효자인 황정승 이었습니다. 둔갑을 하였더라도 죽으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황팔도 가족은 전부 허무하게 죽고 말았답니다. 얼굴을 도둑맞은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해보려고 깊은 산속에 있는 절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공부를 한 젊은이는 부모와 형제들이 있는 그리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젊은이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와 모습이 똑같은 젊은이가 이 집의 아들인 자기 행세를 하며 으스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는 기가 막혔어요. 더구나 집안 식구들도 모두 자기를 가짜라 여기고 상대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모처럼 집에 돌아온 젊은이는 마루에도 올라가지 못했어요. 저는 3년 동안 절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저놈은 틀림없이 둔갑을 한 여우거나 도깨비일 것입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지만 누구 하나 상대해 주는 이가 없었고 게다가 가짜 아들은 고래고래 소리까지 지르며 호통을 쳤습니다. 쓸데없는 쓸데없는 말아 너놈이야말로 늙은 여우나 너구리가 둔갑한 놈이지 본 모습이 드러나기 전에 썩 물러가지 못하겠나 어쩌면 말소리까지도 똑같은지 젊은이는 더욱 놀랐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며 얼굴에 난 사막이 손에 있는 흉터까지도 똑같아 어느 한곳도 다른 데라고는 없었습니다. 생일이나 어릴 때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물어보아도 둘이 다 말 한마디 틀리지 않고 똑같이 대답합니다. 어느 한가지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대답하자 젊은이의 아버지 어머니는 기가 막혀 집안에 있는 세간이며 연장이며 물건의 수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가짜는 물건의 이름과 숫까지도 틀리지 않고 줄줄 외다시피 말했지만 3년 동안이나 집을 떠나 있었던 젊은이는 옳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되자 아버지는 진짜 아들을 내쫓아버리고 가짜 아들을 진짜 아들로 굳게 믿어버렸습니다. 젊은이는 할 수 없이 목죽지도 없는 여행을 떠나 외롭게 떠돌아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는 산 밑에서 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젊은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쯧쯧 혈을 차며 말했지요. 젊은이는 제 모습을 누구에게 도둑맞았군. 젊은이와 똑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구나.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크게 놀랐습니다. 이 스님이야말로 자기를 도와줄 뿐이라고 믿고 서슴없이 집을 쫓겨나게 된 까닭을 이야기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젊은이에게 말했어요. 젊은이는 절에서 공부할 때 손톱을 깎아서 어디에다 버렸소? 예, 절 앞에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냇물에서 자주 목격을 하고 물가에 바위에 앉아 손톱과 발톱을 깎았지요. 그리고 깎은 손톱과 발톱은 그 냇물에 버렸습니다. 그럴 거요. 그 손톱과 발톱을 주워 먹은 놈이 젊은이의 모습을 도둑질해 간 거요. 다시 이 집에 돌아가 보시오. 그런데 이번에 갈 때는 고양이를 한 마리 소매 속에 숨겨가지고 가보시오. 고양이를요? 젊은이가 의아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렇소. 그리고 그 고양이를 가짜 젊은이 앞에다 풀어놓으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잘 알게 될 거요. 젊은이는 스님이 시키는 대로 고양이 한 마리를 구해서 소매 속에 숨겨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는 여전히 가짜 젊은이가 자기 집인 듯이 으스대고 있었습니다. 왜 또 찾아왔나? 남의 집안에 무슨 분란을 일으키려고 왔단 말이냐? 이 가짜 놈아! 가짜 젊은이는 진짜 젊은이를 냅다 밀듯이 하며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짜 젊은이 앞에 소매 속의 고양이를 휙 던져주었습니다. 고양이를 본 가짜 젊은이는 갑자기 새파랗게 질리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고양이는 여웅 소리도 날카롭게 손살같이 달려가 그 사나이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사나이는 비명을 지르며 방바닥에 쓰러졌지요. 그런데 쓰러진 것은 사람이 아니고 들지였습니다. 들지가 젊은이의 손톱과 발톱을 주워먹고 젊은이의 모습을 도둑질해 갔던 것입니다. 손톱이나 발톱에는 사람의 전기가 스며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 들지가 쉽게 그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